대낮에 카페에서 황당한 절도행각이 포착돼 화제입니다. 지난 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남동 샌드위치 도둑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입니다. 서울 연남동의 한 카페, 여성 사장님이 바깥 테라스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때 손님 한 분이 카페로 들어가고 사장님은 손님 응대를 위해 먹던 샌드위치를 정리하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데요. 그런데 카페 앞을 지나가던 한 중년 여성이 그 앞을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테이블을 응시하던 중년 여성은 카페 안을 흘깃보더니 벼란간 노트북 옆에 있던 샌드위치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는데요. 그리고는 냅다 샌드위치를 가져갑니다. 샌드위치 봉투 안에 내용물이 얼마나 남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이 정말 황당하죠. 이후 카페 사장이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테이블 위에 샌드위치는 온데간데 없었고 여성 또한 호련히 사라진 뒤였다는데요. 네티즌들은 노트북은 안 가져가네 손님이 남긴 줄 알고 가져간 거 아니냐 노트북을 두고 먹던 샌드위치를 훔쳐가는 나라 난 먹다 남긴 걸 들고 가고 싶냐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 네티즌은 분명 누가 샌드위치를 먹다가 남겼다 어차피 버릴 거 아까운데 내가 들고 가야겠다 라는 마인드로 들고 갔을 게 뻔하다 그러고 발각되면 버리는 건 줄 알았어 미안해 하겠지 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노트북이 아니라 작은 샌드위치 절도도 엄연한 범죄인데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그 금액과 상관없이 절도에 해당되기에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